왼손과 오른손을 다 쓰게 되면 남자라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만 어느 중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왼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남자들은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은 왼쪽 내가 지배합니다. 내려가면서 반대쪽을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잔해 위주로니까 오른손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왼손을 같이 쓴다. 왼손은 운해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쓴다는 말은 운해도 남자에서 부족한 운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여자처럼 이게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자처럼 어느 중추가 양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라 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게 왼손만 쓰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같이 쓰라. 그러면 어느 중추가 여자처럼 양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인 경우에는 운해를 자네를 잘 쓰니까 운해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해도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정말 양손 다 쓰게 해주세요 하는 게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집에서도 많이 그렇게 엄마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전에는 왼손 쓰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엄마들이 딱 아주 단호하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양손을 다 쓰게 해서 그게 다 골고루 발달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구체적으로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지침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딸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기 이제 딸들은 자네도 쓰고 운해도 운해를 남자보다 더 잘 쓴다.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조금 남자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네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언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딸들한테 강조해 주는 게 좋겠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따지는 게 여자들이 부족해요. 여자들은 감으로 감으로 이렇게 하려고. 감정적으로 또 호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감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건 이미 잘 돼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좀 훈련을 하고 논리와 분석적으로 또 해보자. 독서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줄 한 줄에서 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 문장에서 우리 저자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좀 분석적으로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죠? 계획세인이라고 시가 안다 보네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서. 여자들은 그냥 적당히 감으로 해서 그냥 막 나가죠. 독특 잘하죠. 독특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도 다른 거군요. 그렇죠. 남자들은 책 펴놓고 한 스푼 테이블 스푼 하는데 여자들은. 지금 뭐 감정도 그렇고 뭐 요리의 감각적인 오감에도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걸 보고서 주의 깊게 계획을 해요. 그런 걸 여자들도 좀 주의 깊게 프렌을 세워가지고 뭔가 체계화하는 이런 훈련.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이 이제 상당히 미묘하고 미세하니까 이런 것도 적당히 좀 차지하는 훈련도 좀 하고. 너무 높게 왔다 갔다 감정이 하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기복이 심한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직관으로 하거든요. 뭔가 주지적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도 좀 해주고. 말은 잘하는데 글 쓰는 게 좀 약해요. 글 쓰는 훈련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거 특히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해주면은 우리 딸애들도 남자 못지않게 이런 걸 잘하게 되죠. 그에 비하면 우리 이제 남자애들은 좌뇌, 학교에서 공부하는 논리적,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거는 잘하는 데 비해서 운해적인 거. 여자들은 이 이미지를 잘 봐요. 얼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집에서 오늘이 결혼기념일, 오늘이 무슨 내 생일인데 남편은 까맣게 잿먹고 있고. 얼굴 표정은 말로 하기는 좀 그렇고. 얼굴 표정을 애취하든 몰라. 무슨 이상한 표정이 짓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의 얼굴을 보면. 얘기가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잘하도록. 남자들이 그게 부족하거든요. 이미지, 이미지 훈련. 내가 눈을 감고서 어떤 자동차 운전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머리 속에서 이미지 훈련도 하고. 또 눈을 가리고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 2, 30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 운해가 더 발달하죠.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 때도 좌뇌가 읽는 거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분석해요. 그런데 운해 독서라는 거는 그걸 자세하게 읽지 않고 한 번 쫙 눈을 가운데 초점을 두고 한 번 쫙 보는 거죠. 빨리 보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알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운해를 사용하는 독서법. 그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은 특히 또 요리 같은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같이 요리하는 것도 잘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 뇌가 가장 빠르게 발달해요. 왜냐하면 요리하려고 그러면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이걸 따듬고 언제 불을 가하고 소스를 가하고 맛이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오감을 다 총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주말에 아빠가 같이 요리를 한 가지씩 해보는 것도 상당히 운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는. 그다음에 아까 비발디의 사계 중에 봄이라는 거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아무 생각도 못하는 것도 평소에 엄마 아빠가 평소에 그런 거에 자꾸 접하게 음악 감상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그것도 그 속에 감상하는데 그림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감상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면 그림을 거꾸로 놓고 감상하면 평소에 선입관이 없어져요. 보이는 대로 그걸 자기가 감상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도 운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운해가 또 자극하는 거죠. 그림을 일부러 거꾸로 놓고 한번 보는 연습을 해봐라. 그렇죠. 거꾸로 놓고 감상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하였는데 오감 훈련, 이미지 훈련, 그다음에 미소 훈련. 자기의 어떤 세밀한 어떤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도 하고 항상 웃는 훈련도. 여자들이 잘 울지 남자들이 잘 웃지를 않거든요.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웃는 걸 억제해요. 허탕하게 웃지도 못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 억제하는 건 그런 게 내에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는 것도 잘 안 울어. 참죠. 엄마가 울어도 아들은 눈물도 안 흘려. 눈물 안 했는데 남편은 더 안 흘려. 그렇죠? 그런 거를 평소에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감정은 흉이 아닌가요? 감정의 흉이 아니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각종 스트레스가 빨리 완화가 되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남자 키울 때. 남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남자는 이렇게 뭐든지 힘이 써야 되고 남하고 부딪혀서 말이지. 키도 커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약한 모습 보이지만 이런 것도 키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볼 때마다 참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정말 남자들은 막 이기면 와악 좋아하고 지면 막 계속 욕하고 이러잖아요. 원인이 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데 여자는 그냥 이렇게 응원하면서 함께 감동을 느끼고 이걸로 다인데. 그래서 그것도 경기를 관전하는데 너무 성패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게 남자예요. 남자는 그래서 내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기하죠. 내기를 하면 따면 좋지만 이러면 다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조금 줄이고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잘 보면서 즐기는 것.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합니다. 참 이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가 보니까 쇼핑 가서도 뭐가 잘 안 맞죠. 경기 보면서도 같이 이렇게 뭔가 코드가 안 맞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훈련에 의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주말에 같이 쇼핑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면 또 그죠? 남자들은 안 그래도 귀찮아는데. 안 그래도 귀찮아는데. 돈이 없어서 제일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해. 저게 동감이 안 돼. 왜 저걸 보고 앉았나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자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짧은 시간. 짧은 시간. 그다음에 자꾸 시간을 늘려서 이미지도 보고. 요즘 유행하는 게 저런 게 있구나. 그런 것도 자꾸 보고. 저기 백화점 가면 높은 층부터 음식 냄새, 향수 냄새 다 있잖아요. 오감을 다 내리면서 꼭 사야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남자들이 어제 앉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졸다가 그냥 넘어지고 이런 게 많은데. 그거를 즐겁게 하도록 유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아 참.